안녕하세요. 던짱이 형, 영희씨입니다. 오늘은 핫키스팅을 통해서 여자를 스파이럴해서 내보낸 상태에서 스피를 보는 건데 좀 재미있을 거예요. 기본적인 루틴이 아니라 배리에이션, 세트 루틴, 경기용기에서 쓰이는 동작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재미있을 겁니다. 시작해볼게요. 핫키스팅. 1 & 2, 3, 4, 1입니다. 이 상태에서 여자를 이렇게 턴을 돌려주면서 나갈 거예요. 이렇게 다시 한 번.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 & 4, 1 하면서 레이즈를 정지시켜도 되고 턴을 돌려도 됩니다. 남자 스텝은 사실은 경기를 세븐틴을 위해 배리에이션하는 건 남자 스텝은 사실 많이 좋습니다. 대신 여자를 리드하는 그런 배리에이션이 많아져요. 그래서 오히려 걸으면서 타이브를 세는 건 괜찮은데 서 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2, 3, 4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까 이렇게 몸을 쓰시면서 움직이셔야지 뭔가 카운트를 맞춰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 같지? 딱 서서 하면 진짜 아무도 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렇게 옆에 치고 또는 몸을 좀 무낭무낭하게 상체에 몸을 좀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4, 1, 2, 3, 4, 1, 2, 3 & 4, 1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남자 스텝을 느끼고 있는지 남자 스텝이 궁금하실 텐데 자, 메인트 하겠습니다. 4, 1, 2, 3, 4, 1 스파이러를 넘으면 2, 3, 4, 1으로 남자를 바라보는 데 저는 지금 카메라 보고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4, 1, 2, 3 4, 1, 2, 3, 4 오른손은 잡혀있는 상태에서 왼발 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준비 4, 1, 2, 3 앞으로 파키스틱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순위를 해서 회전을 시키면 오른손을 남자대 기댄진 두 채로 전진을 하고 나서 포워드 하고 나서 자, 다시 페이스트 페이스를 마주 보시면 됩니다. 네, 네 자, 이번에는 레이스가 마지막에 스피를 한번 돌아볼까요? 4, 1, 2, 3, 4 앞으로 가서 4, 1, 2, 3, 4 4, 1, 2, 3, 4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, 혼자 들으면 좋겠네요. 움직이는 네 그럼 또 페이스터를 하고 다시 보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4, 1, 2, 3, 4 4, 1, 2, 3, 4 4, 1, 2, 3,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셋 연결하겠습니다. 4,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4,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여기다가 조금 더 시간이 오면 약간 수혜가 없으니 누워도 될 정도인데 걷니 걸어요. 우선 이제 각자 서행을 보도록 연습을 하겠습니다. 가고 나서 밀어주면서 여자는 시선을 청정으로 가시면서 몸은 하나 둘 셋까지 가고 나서 턴 백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아까 남자 발 스텝이 두 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갈 수도 있어요. 여자의 복복에 비해서 여자의 움직임에 비해서 하나 정도는 줄일 수도 있고 하나 더는 보관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. 4, 1, 2, 3, 4, 1, 2, 3, 4, 1 입니다. 네, 괜찮았네. 여기서 지금 레이디 스타일이 모을 수도 있고 또 백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로틴에 맞춰서 네, 그거는 빼도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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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 그 다음으로 저희가 회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. 4, 1, 2, 3, 4. 자, 이때 보시면 레이디가 지금 저랑 배들이 떨어져 있잖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2, 3 가면 제가 좀 옥력한 자, 이쪽부터 주변 여자를 일전시키는 데 힘드니까 남자가 스텝이 옮겨와서 옮긴 상태에서 체중이 반대발로 옮겨가고 밀어줘서 나가고 자, 위로는 턴을 한번 돌아보봐요. 턴 하시면 됩니다. 다음 스텝. 여자를, 여기를 자원 내고 주시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3, 4, 1, 2, 옮겨가고 1, 2, 3, 4, 1 옵니다. 네. 자, 자, 아까 보시면 이 상황이 남자가 오른발의 스윙을 했다가 그래서 내가 여자를 받아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이 노상태로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남자의 위치는 그 여자의 텐션에 맞춰서 바뀌고 미리 서있고 고건 약간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 번. 포어 one two three 포어 one two three. 여기 지켜봐주고 레이디를 하루룰라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아저씨 4 1 2 3 4 1 천천히 쭉 가고 어깨 빠진 상태에서 레이디를 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한 번 더 그러면 저희가 그쪽 바이온을 움직이려볼까요? 자,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. 1 2 3 4 1 1 2 3 4 1 네, 다시 한 번 네, 지금 스핀이 여자랑 남자랑 여자가 꼭 못 돌아서 그런 것보다 남자에 따라 이뤄요. 손이 좀 안 맞거나 터둘때 위치 바이온이 조금 더 끝나면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. 네, 그거를 남자랑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못 맞춰주는 나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. 자, 다시 네. 이렇게 2 3 4 1 2 3 4 4 4 4 4 4 5 4 5 5 5 5 5 5 5 5 8 8 9 9 9 5 5 5 6 5 6 6 6 6 7 8 9 9 9 9 10 12 7 9 10 10 1 10 11 12 12 12 12 12 13 Until you love will look in your heart and soul It's attached to that you make It's a sunblock you make Wanna live keep track Every day you're looking forwa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